야 배그나 뭐나 이렇게 웃기고 똑같구나 어 라슈퍼피플 나도 그거 테스터 당첨됐어 나 이거 신청 안 해뻔했는데 어떤 분이 나한테 쪽지 보내서 이거 사전 예약 신청해야지 할 수 있다면서 새로 나온 신작인데 재밌을 것 같다고 자 들어가보자 근데 좀 궁금해 나는 사실 새로운 게임을 잘 할 줄 몰라가지고 막 세팅이나 설정 이런 거나 약간 그런 쪽에 무지해가지고 근데 캐릭이 너무 예쁜데? 우와 내가 원래 원했던 게 이런 건데 어 이거 너무 예쁜데? 내가 원했던 캐릭 예쁜 거 커머가 이거 너무 너무 잘 만들었는데? 우와 사심 채우는 중 뭐 할지 고민돼서 못 정하겠다 이게 딱 하나가 예쁜 게 아니니까 이름 걸포 12종의 클래스 종류가 12개라는 거지 할 수 있는 캐릭터 음 음 아우 바꿀 수 있구나 플레이를 하다보면 눈폭풍을 점점 좁혀오는데요 눈폭풍을 와 이건 자기장이 아니라 눈폭풍이야? 이거 약간 현실적이다 클래스별로 다른 빈목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섞인 느낌이야 장점만 모아놓은 느낌일까? 더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다수의 적을 우와 우와 이거 사기잖아 그거는 야 방금 그거 사기 아니냐? 순간이동인데? 최후의 생존자에 도전하세요 근데 그 실제로 나오는 날은 다 초기가 되는 거지 지금 열심히 모아도 그때 다 아이템 없는 거지 먼저 한다는 이득 아닌 거지 나는 가스병이야 침염적인 독가스를 사용하는 공포의 방어감 괜찮을 것 같아 일단 이대로 해볼게요 아이씨 스캐 캐릭 아이씨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구나 야 이 예쁜 예쁜 캐릭이 얼마나 많은데 왜 이렇게 만들어 놨어 나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 어? 왜 100명 시작이 아니지? 솔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나보다 그치? 39명 시작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처음부터 자기장에 나와있는데? 멀린 아예 가면 안되나본데? 아 근데 미니맵이 왼쪽에 있으니까 좀 헷갈린다 미니맵이 왼쪽에 눈에 잘 안간다 넥슨이라고? 캐시템이 많이 나오겠는 걸? 닫았다 이따 살아 아 나 쫄대 안보인다 어떡하지? 나 뚝배기도 없는데? 붙을까? 샷권이 얼마나 썰려나 잡은거야? 아 와 뭐야 잡았다 파워 드링크 원샷 어 눈보라 눈보라 앞에 있지 않았어 술탄도 없고가지고 어떻게 잡지 좀 더 끝까지 가 조졌다 아 이거 에임이 왜이래 어어 안돼 오시나 아 너무 아픈데 잡은겨? 밑 한명 더 있지 않았어 블루 슈퍼캡슐 능력을 각성중입니다 그리고 약도 먹어 아 이거 붕대모가 있다 유리병 페인트 그리고 만들고 이거 놀고 있어도 돼요 여기서 저 밑에 사람 있는거 아니야? 일단 일단 제작해 화염방사기 4번 아 내가 뭘 본거야 여기로 가야돼 스트라이퍼만 아 잡았다 하하하하하하 키기도 했다 재밌다 서로..서로 죽은거야? 아 뭐야 서로 러브샷이다 와 얘는 옛날에 어떻게 잡은거야 근데? 발소리 듣기를 보여줘 이게 뭐야 내가 너무 몸을 다 보여줬네 일단 재밌다 한 판 더 해보자 발소리..총이 없는데? 소중이 없는 세상 어떻게 해? 어떻게 해? 아니 여기 도망가려고 하는데 문에 막 막혀가지고 갔다 갔다 아 얘 모른다 나이스 발소리가 계속 나오거든 옆집에서 얘 잡고 갈까? chariot 조졌다 내 샷꽃 맛을 봐라 발수리 또 나는 건가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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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무성 어떡해 아 뭐 손주먹으면 뭐야 못 던지나? 아 안돼 안돼 금방 먹어 아 이겼다 아 나 피 1인데 이겼다 이겼다 아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 뭐 또 왔어 또 왔어 칼 강화 획득 아 아 아 아 무서워 아 나 다 잡았다 아 샷꽃 겁나 잘 서서 이겨버렸지 뭐야 아 카페야? 아 근데 이거 카페다 가방 빨간색은 뭐야 나한테 특화된 총이었던 것 같은데 별 6개 총이 벌써 자신감 갑자기 뿜뿜이다 실화냐 총이 없는데 야 배그나 뭐나 이렇게 웃기고 똑같구나 재밌다 그치 총기 전문가 역장으로 느려진 적을 빠르게 섬멸하는 트리키 솔져 순간적으로 일정 범위 내 모든 대상 행동을 느리게 만듭니다 시전자만 이동 속도를 유지합니다 개 좋잖아 자 가보자 여러분 이번에는 치킨 먹어보자 발소리 나는 오 샷 와 나 개잘 샀다 인정사절 없이 또 있는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와 졸라 세다 나 완전 정세 어 재료만 챙기고 아 제발 한 번만 봐줘 피 한 번만 먹어줘 못 갔어 편그 엏 아 잡았다 아 이겼다 아.... 히히 콩 발소리 떠나는데 Mr. 눈 땜에 안맞는다 안맞아 피먹지마너 아 무서워 무서워 나이스 숨 쉬어 사이가 짱이네 이 게임 나한테 특허돼있네 내가 사이가 잘 쏘는데 레벨 1자리 사이가는데도 다 잡네 왔다 미쳤다 이거지 이거 와 시야 처음 본다 별 7갠데 나한테 근데 쟀냐 연막탄 사람 많이 온다 저기도 온다 차 타고 빠질까 오 연막탄 집에 너무 많아서 들어갈게요 아 오바야 사람 살려 아 가야된다 나 사이가 써야되는데 사이... 를 못쓰게 집이 별로 없는데로 잡았네 잘 못들었나 잘 못들었나 팬티만 입고 있으니깐 내가 알아서 쓰야될 쓰야될 웨이꺼만 봐 발수해 아 망한거 같다 죽어 죽어 내가 구 쓴거야 아 이거 막 AK 변동 너무 시간 어떻게 뒤도 오는데 어떡하지 세상에 어떡하지 나 갖췄다 1등 하고 싶은데 아 이상 아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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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핵폭발 아 아 내 앞에 저기있다 앞에 보인다 오른쪽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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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하하하 너무 각진 승리다 오늘 첫 연대이다 나이스 역시 사이브아어가 탑이었네 두툼 치 두툼 치 두툼 치